두 일들이 있었어요 It's Lee! 장준우 둘째한테는 누구냐? 이제 우리 둘서 가는 거야 대사는 너 없다 우리 동생 우리 동생 잘 됐다 잘 됐다 화면에 제약이 오죽을 맡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? 그래 왔다 갔다 갔지 이 동생 진심이야 동생 이것은 이 동생을 피하자 이 동생과 함께 지지 gestifying 나는 그리도 주기를 공부를 위해 한 이 동생과 함께 지지 이 동생의 주역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